자 일단 오늘 준비한 컨텐츠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 고! 오징어 아니야? 이게 얼마나 확대를 한 걸까? 와 대박이다. 아니 이거 뭐 짚신도 아니고 지푸라기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화장실 휴지냐? 하긴 근데 약간 맨질맨질하면 비닐 디스크가 뭐죠? 아 LP! LP판 신기하다. 소리가 이걸로 나는 거니까 다음 바나나래 약간 북 같아 북 약간 나무 같기도 하다. 나이트에 있는 그런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것도 약간 그거니까 근데 이거 옛날에 그거 같다. 그 풀 같은 거 개무쳐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가락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아 거미줄, 국룰 약간 녹차 초콜릿 이런 느낌 녹차 초콜릿 같지 약간? 살짝 약간 무슨 달 지구 표면 같아. 막 진짜 막 달 이런 거 막 개멀리서 확대해가지고 찍은 거 막 여기 근데 이 구멍이 막 진짜 엄청 깊은 거지 막 뭐야 꽃가루래요 꽃가루 너무 신기하게 해서 약간 약간 그거 같아 혈관 안에 있는 피적혈구 같은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이제 막 이름이 다 붙어있는 거지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 나오는 거야 존, 미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붙어있는 거지 막 우와 찍찍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그치 어 이건 진짜 확 이해가 된다 다음 파리?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파리가 애초에 이게 벌레인 줄 알았어 이게 눈이고 이게 팔이고 이게 몸통인 줄 알았어 거기서 되게 뭐 되게 신기하게 생긴 벌레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파리야? 파리의 발이야? 신기하네 다음 우와 상처를 꿰맨 모습이래 어 상처를 꿰맨 거 알겠는데 무슨 대걸레를 꿰맸나? 아니 인형 꿰매준 건가 인형? 집에 있는 곰돌이 인형 이런 걸 꿰맨 건가? 뭐지? 동물? 동물이 초록색깔 털이 있어? 진짜 뭐지? 근데 뭐 사실 꿰맨 모습이 이렇다네요 신기하긴 하네 어? 거미의 피부래요 거미 아니 약간 거미가 아니라 에일리언 약간 진액이 흘러내리는 느낌이야 뭔지 알지? 요건 에일리언 아알인 거야 아 봤어? 되게 신기하다 약간 방패같이 생겼다 방패 뭔가 되게 신기하다 아니 약간 지점토로 만든 거 같아 지점토로 야 이거 살짝 여기서 살짝 색깔만 변하고 약간 조금 지금 구글하자마자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아니냐? 다음 2 헐! 이거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잡고 있는 거네 근데 되게 뭔가 여기 노래에 약간 이런 거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들어가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대장군같이 나왔어, 대장군 얘가 이제 형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얘는 내가 왔다 약간 이러는 것 같아, 느낌 어, 실과 바늘 어, 나 실이 이렇게 막 지저분해? 내가 우리는 엄청 깨끗했는데? 딱 일자로 돼갖고 엄청 깨끗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지?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지푸라기 따는 것 같아 다음 인스턴트 커피? 야, 이걸 누가 와서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 이거 우리 엄마 보여주면 이게 뭐냐 하겠다 약간 약간 살짝 이런 느낌 좀 든다 약간 그 심에 아주 깊은 데 들어가면 이런 물고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런 물고기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아래 바닥이랑 색깔 비슷하게 보호색 해가지고 막 숨어있는 그런 느낌의 물고기가 있는 거지 와... 그럼 이렇게 해보자 니들 네가 하나 맞춰봐 이게 뭐야? 와, 이게 이거라고? 아, 말도 안 돼 힌트? 사람이야 사람 몸이야 땅구멍 아니, 이거는 무슨 감자칩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무슨 감자칩 다 먹어야지 존나 맛있다 야호 이런 느낌 다음 분필? 내가 아는 분필이 맞나? 와, 진짜 이건 뭐지? 아, 분필 가루인가 보다 분필이 아니라 그치? 우와 응고되는 혈액이래요 되게 신기하다 그니까 이제 상처났을 때 이제 피 이렇게 나면 이제 굳잖아 이제 그건가 봐 피부에 붙어있는 그런 약간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긴 한다 왜냐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상처났는데 보면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막 쥐포를 좀나 여러개 막 붙여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돼 있잖아 작은 쥐포를 막 개 붙여놓은 것처럼 막 뭔가 결이 막 이상하게 있잖아 약간 그런 이게 그런 느낌인가 보다 신기하네 응? 이게 왜 오렌지 주스냐? 야, 현대미술 같은데 진짜? 뭐지? 아니 오렌지 먹으면 이거 목 잘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날카로워서 먹겠어? 아니 오렌지 주스 이거 먹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오? 바닷물이래 우와 약간 미생물 같은 그런 거 이런 형 엄마 이거 벌레뭐야 겁나 귀여워 벌레 와 이거 보여요 저 봐 laquelle 바닷물 들어가기 개 싫어진다 야 이거 subtitle 갑자기 바닷물 들어가기 싫어졌어 한방울 으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갑자기 내가 옛날에 바닷물에 들어갔던 게 막 겁나 생각이 나 잠깐 근데 어..어..님들 어때요? 나 약간 여기 뾰루지 확대해볼까? 뾰루지 여기 이거 뾰루지 겁나 확대해서 보고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똑 해주세요